안녕하세요. 줌바 강사 니키 장입니다. 오늘 인디언 팝을 이용해서 약간 힙합 스타일로 들어가요. 오늘 처음 오늘도 들어갈 동작은 5, 6가지 스텝이 계속 리핏이 됩니다. 오늘 배울 거 처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텝으로 계속 하시면서 어깨를 먼저 털어줘요. 1, 2, 3, 4, 싱글 스텝에 어깨가 2번 털리겠죠. 어깨가 으쓱으쓱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스텝을 짚으면서 어깨를 밑으로 쭉쭉 내려줘요. 그 다음 동작 들어갑니다. 오른발 스텝이 2번 찍을 때 왼쪽이 망치처럼 2번 들어가요. 1, 2 그대로 반대쪽으로 3, 4 두 번 하신 다음에 다시 아까 배웠던 어깨를 으쓱으쓱하면서 내려가요. 다시 한번 1, 2, 3, 4 어깨 5, 6, 7, 8 이 동작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동작은 똑같아요. 1, 2, 3, 4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깨 동작이 그 다음에는 사이드 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사이드 탭에서 마지막에는 손까지 같은 방향으로 쳐줄 거예요. 스텝이 나아갈 때 인으로 인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망치 파티가 1, 2, 3, and 어깨 5, 6, 7, and 바꾼 거 해볼까요? 2, 3, 4 사이드로 찍는 거 찍고 2, and 3, and 마지막 1, 2, 3, and 손까지 5, 6, 7, and 8 이런 식으로 이 스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더블 스텝 하면서 원래는 손을 여기 나서 가슴을 1, 2, 3, 4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튕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옆으로 와서도 가슴을 펌핑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1, 2, 3, 4, 5, 6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발이 앞에부터 찍어서 옆으로 와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때 손이 왼쪽에 플렉스를 해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랑 하나,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똑같이 왼쪽도 들어가 볼게요. 왼쪽으로 1, 2, 제자리, 2, 3, 제자리, 왼발이겠죠? 왼쪽 같으니까 2, 3, 4 이 동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오른발이 먼저 뒤로 찍고 오고 찍고 올 거예요. 다시요. 오른발부터 뒤에 갔다가 오신 다음에 오른발을 먼저 찍었잖아요. 그러면 오른발을 다시 4번 리업을 들어줘요. 끝났으면 어느 발이요? 다시 오른발이 뒤로. 취, 앤. 하나, 둘, 세, 네. 왼발. 취, 앤. 위에서 가슴 치면서 세, 네. left, right, 앤. 취, 앤. 빠바반빤. 세, 앤. 네. 이런 식으로. 음악 맞춰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음악 나오면 어깨 가볍게 투고. 넷, 셋, 치. 원, 치. 펀치 두 번. 제자리 싱글. 넷, 셋, 치. 이렇게. 원, 치. 드리. 어깨. 두 번 더 갈 거예요. 앤. 포. 드리. 치. 어디. 지. 원, 치. 더블 스테이 사이드로우. 가슴. 앤. 어느 발이었죠? 오른발이었어요. 이렇게 한가요? 왼발. 가슴. 왼발. 찍고. 한 번 더 갈게요. 이번에는 손이랑 같이 가볼까요? 손. 이렇게 왼쪽. 원, 트리. 트리. 포. 파이. 스티. 오른발 뒤로. 오른발 4번. 그대로 오른발부터 다시. 원, 치. 앤. 포. 트리. 왼발이요. 원, 치. 가슴에서. 원, 치. 트리. 치. 몇 번이죠? 넷, 셋, 치. 처음부터. 더블. 어깨. 한 번 더 가고. 이번에는 탭 사이드로 찍어요. 더블. 오른발. 사이드. 한 번 더. 원, 치. 트리. 포. 에잇. 세. 뭐였죠? 레츠 사이드. 다리. 손 위에서 밑에로. 엔, 원, 치. 갑니다. 한 번 더. 왼발. 오른쪽. 후. 넷. 셋. 엔. 마지막. 셋. 한 번 더요. 오른쪽. 뿜. 엔, 원. 이번에는 같이 손이랑 같이 갈거에요.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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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원, 치. 트리. 포. 파이프. 스피븐. 세븐. 에잇. 어, 넷. 셋. 오른쪽. 넷. 셋. 우, 치. 한 번 더 가요. 엔, 원. 저는 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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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